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님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남여한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 애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전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세계선교대회와 예언 선교주일일 것입니다 세계선교대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7대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남산의 언약과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제 전도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임직감사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또 2, 3, 7 또 기도치유의 뜻을 뜰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 세 가지의 뜰이 너무 중요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아마도 이 세 가지의 뜻을 놓고 집중기도 한다면 반드시 선교 현장에 맞는 세 가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2, 3, 7 망대 속에서 평생 나의 CVDIP를 세워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누리는 망대 속에서 중보기도 팀의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를 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미래를 보는 망대 속에서 미래는 결국 보금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고 또 우리의 후대와 TCK가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섯 가지의 그리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에게 내가 깨달은 그리스의 비밀을 너희도 깨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의 비밀을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칠대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곡입니다 언제나 선교대회의 주제곡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곡 제목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처음에는 이 찬양을 듣는데 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일까 혼자 가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묵상하면 할수록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는 것을 묵상이 되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 혼자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땅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받은 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2, 3, 7 보금화가 사실적으로 마음에 담기고 또 회에 계시는 또 성교사님과 또 예언의 파송 또 협력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랩런트 성교사들이 우리 예언에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배단이 남양 환자였던 시보네 집에 계실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항료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위를 잠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바리세인젤과 사두대인과 해로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반대로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복음을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와는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상인 향료 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보면 똑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노예로 또 감옥에 갔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섰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사월 왕에게 쫓김을 당했 때나 또 왕에 있을 때나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랩런트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들 속에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사항이 닥쳐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내들이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되고 또 경제를 초월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육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경제를 초월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항육 옥합을 들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항육 옥합을 깨뜨렸던 날은 요한복음의 동일한 내용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장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향육 옥합을 깨뜨릴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로 당원들과 바리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고 눈치가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어떤 상황과 또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 없이 예수님께 향육 옥합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사랑하니까 경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가장 나에게 있는 값진 향육 옥합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요원복음에 보면 오늘 마리아는 오늘 마리아는 순전한 나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5명의 가족이 1년 정도 지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육 옥합을 드린 사건이 예수님께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으냐고 마리아를 구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며 옆에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교 대회 기간 속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ARS를 통해서 성교 헌금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의 상황을 초월하고 또 경제를 초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라의 글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는 것은 대표적인 응답이고 또 미래적인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이 말씀이 참된 헌신을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인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알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처럼 나에게 주신 교회의 집분 속에서 또 나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대표적이고 미래적이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내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